자, 그 다음 질문 봐 볼게요. 자, experts on writing say, 글쓰기의 전문가가 말합니다. Get rid of as many words as possible. As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Each word must do something important. 각각의 단어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If it doesn't, get rid of it.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라. 여기는 명령문 들어간 거죠. 자, well, this doesn't work for speaking. 이것은 말하기에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work라는 얘기는 doesn't apply. 여기는 자동사로 쓰여서 적용되다. 자, 말하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it takes more words, 그것은 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럴 때 take은 need 동사의 의미예요. 자, 뭐가?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지? 자, to introduce, express, and adequately elaborate an idea in speech. 이 말로 하는 것에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합니다. Then, it takes in writing. 그것이 글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 보다도 말로 할 때는 글쓰기보다는 더 많은 말이 필요로 한다. 자, why is this? 왜 이것은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답은 뭐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글쓰기보다 말로 할 때 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하다. 자, while the reader can reread. 자, 이 독자가 읽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the listener cannot rehear. 듣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speakers do not come equipped with replay button. 이 말하는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자, equipped with 하면은 무엇을 장비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자, 컴까지 와서. 자, 그래서 리플레이 버튼을 장비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없지. 그 저기 뭐야. 사람의 버튼이 있어도 띵 누르면 다시 말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 자, because listeners are easily distracted. 이 청자들은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에. 수동태. 자, they will miss many pieces of what a speaker says. 화자가 말하는 것에 많은 부분들을 놓칠 것입니다. if they miss the crucial sentence. 그들이 중요한 문장을 놓치면 they may never catch up. 그들은 아마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 내용, 중간 내용을 놓쳤어. 그러면 뒤에 이야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this makes it necessary. 그래서 이것이 make 5형식이죠. 그것을, 그런데 감옥이야. 그것을 필수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가? 이 투부정사가 진목이죠. 투부정사 앞에 있는 4플러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한 화자가 더 길게 말하는 것을 필수적이게 만듭니다. about their point.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 using more words.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여기는 분사 구문이 되겠지. 뭐뭐 하면서 자, 그것들의 여기서 이 점은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에 대해서 then would be used to express the same idea in writing. 그래서 사용되는 것보다 여기는 to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4번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3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 글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수동이야 사용되어지는 것보다도 이런 핵심들에 대해서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그들의 핵심에 대해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앞에 내용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글을 쓸 때보다도 말할 때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